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카페에 질문이 있는데요 질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장 수익률이라는 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보유한 주식이 복리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거 너무 광고인 질문인데요 시장 수익률이라는 거는 코스피를 예를 들면 코스피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이죠 코스피가 이렇게 가는 거 그거 시장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가 어떤 기간이 대신 있어야 되겠죠 기간이 예를 들면 10년 동안 코스피가 예를 들면 300% 상승했는데 같은 시점에서 내가 투자한 거는 예를 들면 400% 올라갔다 그럼 내가 시장 수익률을 넘어간 거죠 어떤 기간에 대해서 어떤 기간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었는데 10년 30년 동안 내가 한 내가 만 프로 올랐다 30년 동안 뭐 아니면 5만 프로 올랐다 그러면은 나는 5만 프로인데 코스피는 예를 들면 몇 프로 올랐다 그렇게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딱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간에 대해서 시장 수익률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장기간 보유한 주식이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장기간 보유했다고 복리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삼성중공업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들은 죽썼죠 그렇죠? 심지어 상장 폐지되는 기업도 있으니까 장기 투자와 같이 투자라는 말 이런 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눈치챘겠지만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런 것들은 말장난이니까 뭐 가치 투자 연구 뭐 장기 투자 이런 거 다 말장난입니다 뭐냐면 가봐야지 하는 거예요 가봐야지 주식 투자 왜 하시느냐고 물어보면은 다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뭐 오늘도 저희 회원님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주식 투자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사람들은 다 그러죠 돈을 벌려고 한다고 주식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물론 돈 벌려고 주식 투자하죠 돈 벌려고 장사하고 돈 벌려고 회사 다니고 돈 벌려고 다 하는 거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주식 투자를 하냐 이거죠 돈 벌려면 그 만원커만한 방법 중에서 주식 투자를 왜 하냐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주식 투자를 하면은 특별한 노동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을 한다 그러면은 회사도 다녀야 되고 또 짤릴 염려도 있고 장사를 하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장사를 하게 되면 망할 염려도 많고 주식도 망할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노동력이 계속 들어가죠 우리가 치킨집을 하게 되면은 다 노동력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없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주식 투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자본주의의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모든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예요? 양반이 되려고 그랬고 또 권력을 가지려고 했죠 권력을 가지면 좋은 점이 뭐예요? 양반점 같은 거 보시면 양반이라는 권력이 뭐예요? 서민들 그냥 소도 지가 지껏처럼 끌어다가 쓸 수 있고 다 그렇게 주인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뒷짐 짓고만 다녀도 엠 그러면 뭐 평민들이 그냥 머리 조아리고 이거 뭐예요? 일 안 하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갈수록 말을 어떤 커맨드, 말만, 명령만 할 수 있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주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권력을 얻는 행위예요 권력을 얻는 행위 그래서 가장 그 위대한 권력이라는 게 뭘까요?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그러니까 자본주의에 살면서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나 뭐 상가를 투자한다거나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이런 투자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 노동력을 줄이고 내가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거죠,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노예로 살겠다는 시대사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너무 철학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 행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해계모니 그 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신분제였고 지금도 신분제, 똑같이 신분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대통령보다 더 힘쓴 사람이 누구예요? 자본가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이 임지 4년 꼴랑하면 자살도 하고 뭐 어떤 분은 감옥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온전하게 남아있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근데 자본가는 어때요? 자본가는 대대손손 가거든요, 이게 물론 자본가도 망하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를 지속할 수 있는 어떤 걸 마련한다는 것은 고작 4년으로 끝나지는 않죠, 그렇죠? 삼성가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가, 삼성가, LG가 그 가짜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문이에요, 가문 전통적으로 메디치 가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로펠러 가문 뭐, 그렇죠? 다 그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행위 자체는 권력을 얻는 행위고, 그 권력을 얻는 것을 통해서 이 시대의 주인 행세를 하는 거니까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도 얻었고, 성장도 했고, 다 좋아졌는데 문제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IMF가 터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투자를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은 쉬운 것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자본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투자를 해서 돈을 벌려고 하시지 말고 먼저 이 자본에 대한 깊은 사유를 하셔야 돼요 자본주의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들의 부를 지속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어렵다고 하세요 어렵죠 그래서 제 회원님들의 8, 90%가 다 50대 이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0, 40대 20대, 10대는 없을 수밖에 없죠 이게 먹방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고 이거를 더 쉽게 말씀드리기는 제 실력도 있지만, 모자라지만 어려워요 그렇게 하기는 유튜브 보니까 제 팔로우가 이제 채권 얘기를 잠깐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채권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증권계좌에서 미국 장기 우체 ETF 상품 같은 것이 것이나 미국 SPTL 등에 투자할 경우 채권 가격 변동성에 투자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채권을 강의를 했었는데 태반이 좋으시더라고요 다 졸아요 채권 강의 한번 하면은 다 졸아요 진도를 못 나가요 제 회원님들도 제 회원님들한테 채권 투자를 진도를 못 나가요 조금만 채권을 어렵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들 눈이 이렇게 풀려 계세요 다 너무 우리가 피상적인 것만 하려고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센터에서 이제 계속 이제 강의를 올리려고 하는데 채권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카페 들어가셔서 한번 잘 주의깊게 보세요 그래서 같이 한번 참여해서 공부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쉬운 것만 하려고 그러면 늘지를 않아요 늘지를 우리가 그냥 뭐 주식 몇 개 쭉 깔아놓고 그냥 뭐 그것만 잘 되면 되겠지 하고 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중에는 진짜 큰 돈을 담을 수 있는 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릇을 넓혀나가는 과정이거든요 뭐 복리 효과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장기 투자한다고 복리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장기 투자라는 것은 뭐냐면 뭐 10년 하는 게 장기 투자고 20년 하니까 장기 투자고 1년 하면 단기 투자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늘 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장기 투자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늘 시장에 있어야 된다는 것 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쵸? 인간이 물 속에서 살 수 있습니까? 튜브 끼고도 하루 이틀이죠 뭐냐면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되고 인간이 공기를 마시며 살아야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듯이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투자의 세계에 머무른다는 것 마켓 시장이라는 것에 머무른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부동산 자신 있는 분들은 부동산으로 투자하세요 채권 자신 있는 분들은 채권 투자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여러분들은 투자의 세계에 반드시 머물러야 되고 그 변동성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울 때까지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잘 돼서 들어갔다 치고 빠지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악마의 거래를 하는 것이고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절대로 오래 가지 못할 겁니다 이 자본시장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수백 년 인간의 삶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오히려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인류 역사와 함께 왔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지금 산업혁명이나 이런 거대한 기술혁명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온 이 자본주의를 여러분들은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건 역사에서 인간의 본성을 깨운 마지막 장르일 수도 있어요 이 자본주의에 대한 실험이 제가 안타까운 거는 이런 마지막 장르에서 실험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되게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머무르지 않고 치고 빠지는 얄팍한 수작을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장기 투자에서 복리효과를 누리신다는 건 뭐냐면 한두 종목 잘 잡아가지고 10년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부동산도 좋고 금도 좋고 다 좋아요 월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적정한 가격이 되면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 동안 수십 년 자본시장의 어떤 역사를 보니까 가장 현저하게 수익을 많이 낸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영원히 그럴 겁니다 왜냐 자본시장에서는 리스크가 가장 큰 것 변동성이 가장 큰 것이 그 대가로 주는 것이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변동성의 크기에 따라서 수익률은 극단적인 차이가 나겠죠 가장 변동성이 큰 게 뭐예요? 주식이죠 그 다음에 채권도 장기 채권 가면 거의 변동성이 엄청나죠? 채권 그 다음 뭘까요?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예금이었죠 예금 과거 20%까지 이자를 준 적이 있어요 거의 워렌버핏 수준이죠 그리고 나서야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금인이 원자재 같은 거는 다 그 밑에입니다 그 밑에 그럼 우리가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정말 장기 투자하고 시장에 오래 머무른다는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건 앞으로 또 뭘까요? 당연히 주식이죠 여러분들 주식이 뭘까요? 종이 쪽칠까요? 기업이라는 혁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라는 거고 그게 장기 투자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장기 투자는 뭐라고요? 시장에 나는 죽을 때까지 머무른다 이게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기 투자 3년 얘기하고 10년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다 사자예요 여러분들 절대 믿지 마세요 그건 장기 투자 아니에요 30년을 해도 단기 투자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장기 투자는 그냥 지금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시장에 머무른다는 것 그것이 장기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여러분들은 태어났으면 어머님 자궁에서 수액 그 물속에서 물고기처럼 헤엄치다가 바깥에 나오면 울음을 빵 터트리잖아요 고통스러워서 하지만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걸 익숙해지셔야 돼요 각종 병에 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겨내고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만 뭐가 돼요? 비로소 복리효과 장기 투자에 엄청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고 여러분들을 경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주죠 그것은 머무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그러한 여러분들 철학적 바탕이 없이는 절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가치 투자하니 장기 투자하니 어떤 방법론적인 거 다 잊어버리세요 다 개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없고요 민감도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분석하시는 시간에 역사책을 읽으시고 가족들과 재밌게 노세요 저는 그런 거 분석할 시간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잘해요 여러분들 초보자들이한테 가르칠 정도로 잘하고 있고요 저희 팔로우들도 그런 거 그 딴 거 공부 안 해도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진정한 자본시장에서 복리 수익을 얻고 싶다면 머무르세요 그냥 머무르세요 그럼 머무르는 방법을 배우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머무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잘 사는 방법도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하세요 그냥 삶의 의미를 찾겠다고 그러고 뭐 삶에 뭘 하겠다고 돈을 버는데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돈을 벌게 만들고 나갈 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 집을 사기 위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무슨 부자가 돼서 누굴 도와주기 위해서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뭐예요 다 핑계입니다 핑계 그냥 버는 거예요 그냥 그냥 이 투자의 세계에 있는 것 뿐입니다 거기엔 어떤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부자들한테 물어보세요 돈 버는 데 무슨 이유가 있어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냥 머무르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오히려 그런 목적의식을 둠으로 인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희석되고 잘못되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사람들은 급해지고 이 자본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되고 공포에 쩔게 되고 오만하게 되고 여러분들 그것을 극복하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설명을 너무 어렵게 드린 것 같은데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삼성전자 자기는 10년 동안 들고 갈 거라고 5년이든 10년이든 들고 갈 거라고 투자 한 번 안 해보신 분이에요 예전에 뭐 어떤 펀드에 투자를 했었는데 거의 뭐 10년 동안 마이너스가 천만 원이나 했대요 1억 중에서 10년 동안 어떻게 하면 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있을 지가 있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것도 펀드가 뭐 커모더티나 이런 데 들어갔을까요 예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0점 맞는 게 더 힘들잖아요 시험 볼 때 단 10점이라도 맞아야 되는데 찍어도 해답만 요리조리 피해가게도 1번만 다 찍어도 25점은 나와야 되는데 원래 그렇게 채점을 하니까 점수를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시험 문제를 내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 10년 동안 이 엄청난 성장성 속에서 마이너스 천만 원이 날 수 있죠 1억 중에서 10%가 날 수가 있죠 뭐가 잘못된 거죠 그렇죠 뭐가 잘못됐을까요 그래서 이 분은 새로운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뭐냐면 자기는 10년 동안 삼성전자를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네 그래서 다시 펀드에서 1억 얼마를 찾아서 삼성전자를 사서 10년이든 10년이든 5년이든 들고 가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과연 이 분은 올바른 판단을 한 걸까요 삼성전자는 10년 후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삼성전자 이 분의 선택이 잘 됐다 못했다를 떠나서 분명한 오류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오류가 뭘까요 삼성전자를 사서 10년 동안 들고 가겠다는 그 말 속에서 오류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오류는 내 마음 속에 삼성전자는 안전하고 10년 후에는 돈을 벌어다 줄 거라는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게 아니다 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왜 망할 수 있을 거라 생각 안 하시죠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습니다 망하진 않더라도 10년 후에도 제자리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혹은 10년 이전에 어떤 큰 시세를 내서 다시 또 10년 후에는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제자리도 못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나는 그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그때 딱 빼야지 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죠 혹은 10년 정도 지나면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또 해주겠지 라는 또 다른 착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뭘까요 그렇게 한번 가져가 보십시오 그리고 이분은 또다시 10년 동안을 어 자기 자기도 믿지 못하는 자신을 혹은 가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엄청난 변동성 속에서 엄청난 회의를 하면서 가겠죠 왜 그 1억이 계속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갈 테니까요 그 속에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분이 10년 동안 아 삼성전자도 망할 수 있겠구나 삼성전자가 돈을 벌어다 주는구나 엄청난 희비를 겪으면서 이분은 제 생각에는 거의 포기할 확률이 90%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2010년도에 모기지 쇼크 이후로 삼성전자가 바닥을 찍고 재차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6,7년 동안을 거의 어떻게 해요 아 5,6년 동안을 행보를 했죠 삼성전자가 2010년도에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하기 직전인 2016년도 말에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많이 털었습니다 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냥 갖고 있었으면 될 것을 왜 상승할 때 팔았을까요 그건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옆에 있는 애들이 자꾸 올라가거든요 내가 멀쩡하게 있을 때 옆에 있는 애가 막 올라가거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 왜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또 뉴스를 보고 또 정보를 보고 자기도 모르게 공부한다고 막 뭘 확인하거든요 나는 제 자리인데 삼성전자가 계속 올라가주면 고맙겠지만 옆에 있는 애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나는 같이 투자하고 장기 투자한다고 집어넣었는데 옆에 있는 애는 막 두 배 벌었다 그러고 세 배 벌었다 그러고 나는 바이오주 잡아서 올라갔다 그러고 뭐 그렇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이런 자본주의에서 인간은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어느 시대나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게 인간이에요 그게 뭐예요 결론은 계속 옆에서 내가 사서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못하거든요 또한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10년 후를 단 3년 후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는 애초부터 어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모든 실수를 실수에 대해서 어 생각해보고 사유에서 나의 오류를 잡아 나가려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오류를 또 저지르는 거예요 계속 앞으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투자가 될까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분 보고 공부를 좀 하라 그랬어요 공부를 하시라고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공부를 하냐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무슨 공부를 하면 되냐는 거예요 제 영상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고 회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숱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숱하게 그리고 그런 공부를 해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웨이트 트레이닝 PT PT 퍼스널 트레이너였었거든요 제 주변에서 누가 헬스클럽 다닌다 그러면 배운다 운동하라고 한다면 저는 꼭 그래요 돈을 좀 드리더라도 반드시 기초훈련을 받고 하라 그래요 기초훈련을 아니 바벨 들고 덤벨 들고 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요 이 웨이트 트레이닝은 무게를 드는 거라서 이게 관절 운동이라서 몸이 만신창해야 될 수가 있어요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단순 반복 운동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제가 봤을 때 헬스클럽 가가지고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오버페이스가 많이 나와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하다고요 모자랄 만큼 해야 되는 분이 있고 조금 과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이 웨이트 트레이닝 PT 퍼스널 트레이너들이 그렇게 전문적인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버페이스를 많이 시켜요 이게 나중에 다 증상이 나타나요 나이 들면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과학적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이 투자의 세계에는 투자의 언어가 있어요 투자의 언어가 이 투자의 언어를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활용하고 변동성에 대한 익숙한 어떤 체험을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흘러내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투자를 해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계적으로 그것을 수준을 높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처음에 말씀드린 시장에서 죽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런데 그걸 공부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두면은 내가 그게 머무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장기 투자의 끝장판인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가만히 투자해 놓고 50년 동안 앉아 있었을 것 같으세요? 그 사람 스승이 누구였어요? 벤저민 그레이요 그죠? 필리피시아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공부를 우리가 노자 그러면은 우리가 노자 그러면은 청담사상 그래가지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무슨 도어 나 닦고 그냥 모든 것을 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노자를 읽어보세요 그 노자는 모든 것을 다 통달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후대 사람들이 어? 우리 종교도 나중에는 다 이상해지잖아요 그쵸?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노자만큼 공부를 많이 한 인간이 없을 만큼 노자의 도덕경은 엄청난 학문의 책인 거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기할 정도로 네? 그 모든 모든 경전들이 다 그렇듯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가 워렌 버핏을 얘기할 때 그냥 어 좋은 주식 사서 기다려 앙드레 코스토라니가 어 좋은 주식 사서 수면제 먹고 기다리면 돼 앙드레 코스토라니는요 7살 때 아버지가 주식시장에 살아남으라고 던져버려요 그 앙드레 코스토라니는 거기서 7살 때부터 주식시장에서 굴러먹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채권 투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투자들을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투자를 다 손잡던 사람이에요 다 그리고 나서 살아남은 사람이 앙드레 코스토라니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과거의 어떤 진짜 본질적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나라 주식 투자 문화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 시대에서 투자의 문화를 배워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은행 가는 것보다 제가 10년 동안 채권 이머징 채권 글로벌 채권 해서 대충만 섞어놨어도 7-8% 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은행 가가지고 그것도 안전 수익이에요 그것도 거의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은행 가가지고 뻘찔거리 하는 것보다 100배 낫잖아요 그럼 조금만 머리를 돌리고 이 세계의 언어를 배워나간다면 여러분들이 복리 수익으로 72의 법칙을 계산해보세요 연간 7%만 나와도 10년이면 2배예요 20년이면 4배고 30년이면 8배란 말이죠 그렇죠? 7%면 10년이면 2배죠 그럼 10%만 넘어가도 6-7년이면 2배가 되는 거예요 4배가 되고 8배가 되고 16배가 되고 32배가 되고 그 과정에서 버블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자산을 순식간에 증폭시켜주고 그 버블을 언제 만날지 모르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들 금융위기 같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다 만들어오고 급조한 얘기들이니까 금융위기라는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만들어오는 얘기들이에요 꼭지에서 산 사람들이나 위기지 저점에서 산 사람이 무슨 금융위기에요 자기들이 그냥 무서워서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투자라는 것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세계입니다 이걸 100번, 1000번만 해도 부족하지가 않은데 왜 자꾸 공부는 안하고 남에게 의지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회원님들한테 상담할 때 처음에 꼭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회원이 되는 것이고 공부할 수 없으면 그냥 펀드 하시라 그래요 그냥 펀드 펀드를 장기적으로 그냥 계속해서 모아 나가시라고 해요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는 분이 직접 투자하겠다는 걸 자살하겠다는 거예요 자살하겠다는 거 삼성전자를 사가지고 10년을 갖고 가든 100년을 갖고 가든 상관은 없는데요 여러분들 그것도 도박일 수 있다는 사실 그건 절대 장기투자가 아니라는 거 그냥 시간 지나니까 어 묻어두고 빼낸다 이거는 장기투자 아닙니다 여러분 장기투자하는 것은 내가 그 가는 과정 동안 자본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그 언어를 이해하고 명확하게 하고 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것을 한번 이해해 놓고 나면은요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치있게 바라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기회로 봅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투자자이고 자본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공부하시겠다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외관님들 중에서도 최고령자가 80세 이상이거든요 80대 중반도 있으세요 그래도 컴퓨터 키셔가지고 다 공부하십니다 초보적인 공부들은 다 하세요 우리가 영어를 여러분들 ABC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ABC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투자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져가시고 차근차근 금융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자본주의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가 영상 다 올려놨잖아요 그쵸? 그리고 좀 더 알고 싶고 좀 더 효율적으로 가고 싶으시면 그때는 상담도 받고 센터 오셔서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제가 해 드릴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밖에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문의하셨던 분도 잘 아시는 증권사 지점장 믿지 마세요 제 회원님들 중에서도 증권사 지점장이 있어요 보험사 지점장도 있고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거 믿지 마시고 판매자들입니다 판매자들 다 영업인들이에요 영업인들 그분들도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무슨 어떤 금융그룹에 뭐 회장님이 온다고 해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분들한테 얻을 건 하나도 없어요 수수료 밖에 다 뜯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영업맨들이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 돈 또 들어오는 거지 뭐 그거 공부를 하세요 저희 케미그룹은 교육기관이지 여러분들한테 추천주 나눠주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자본가로 만들기 위한 자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지 물론 저한테 전화하시는 분들은 뭐 추천주 달라고 전화하시는 분은 물론 없으세요 당연히 이런 방송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제주도에서 공개강의를 하거든요 뭐 말이 공개강의지 사실은 제주도에서 저희 케미 식구들끼리 노는 겁니다 노는 거 그래서 뭐 13, 14, 15인가 12월 13, 14, 15 공기도 좋고 좀 맑았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 참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서 놀러 오세요 오실 분들은 오세요 그래서 같이 여기서 뭐 뭐 어디 부근에서 뭐 카페라도 하나 빌려가지고 같이 공개강의 하고 그땐 제가 어떤 질문도 다 들어 드릴게요 어떤 질문도 포트폴리오 가져오셔도 되고 뭐 종목진단 해달라면 제 것도 해드리고 제가 뭐 금기를 다 깨서라도 다 해드릴 테니까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 젊은 분들은 특히나 공부하러 오십시오 전 여기 제주도를 어쨌든 금융도시로 만들어야 제가 여기서 사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다들 카페 들어가시면 이제 공지사항 다 있거든요 여러분 카페 꼭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신청하시고 거기 공지사항 보시면은 우리 센터에서 어떤 강의들을 하고 있는지 다 그 일정이 있거든요 그 일정 다 확인해 보시고 요 영상 밑에 내려보시면은 여기 카페 주소 다 있어요 클릭 딱 하면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능하면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으로 보세요 그러시면 공지사항 다 있고 저희들이 어떤 활동하는지 다 나와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저희 케미오와 함께 가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